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회 사무총장 장충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은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재다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임자 한번 해봤나 해보고 안되면 부처 간 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려면 답답하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책을 통해서 정보를 지식을 얻으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많은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책이라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배우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멘토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의 많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모님이 계셨을 거고 또는 선생님이 계셨을 거고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첫 번째 멘토는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재령에서 오신 분으로. 대한민국 남쪽으로 피난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하고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그 염료죠 염료 염료를 수비에다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 성공한. 사회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밥을 먹다가 쌀알이 떨어지면은. 혼이 났어요. 그 일은 두 번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되는 건데 그러한 그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톤의 쌀도. 아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치열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멘토로는. 선생님을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큰 힘을 주신. 저한테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생각이 나는 좋지 않은. 기억을 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좋은 기억으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던. 그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책과. 또는 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어떤 자세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도 초긍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소한 일까지도.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내가. 오백 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 그 좋은 조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좋고고요. 또 뭐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 넘어진 거는 나에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십 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십 억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이제 꿈이 되는 거죠. 근데 꿈이라는 거는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부여하면 예를 들면 내가. 십 년 이내에 일억을 만들겠다. 시한을 정한다면. 계획이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막연한 꿈이 아닌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한다면. 보다 성공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남들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격려해 주고. 덕댐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자기 통제력이 강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서. 그런 그 주도적인 성격을 가질 때.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우연한 계기로 그 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저에게 맞는 그 일을 찾아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전략 쪽을 좋아하니까. 전략 관계에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뭐 전략 위원적으로 임명도 받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듯.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생세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깊이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건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리다라는 그런 생각인다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사 일 구 혁명이 있었고. 또 중학교 시대에 오 일 육이 있었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할 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군사독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삼선 개헌에 대한 뭐 나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팔십 일 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외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생겨나가고 시작하고.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개를 읽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 세븐이 넘는. 지 투.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경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